Q. 정국에서 전화가 되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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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년 12월 8일 Q. 정국에서 전화가 되었을 때 Q. 정국에서 전화가 되었을 때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원래 잘했나? 뭔가 이상한데? Q. 정국에서 전화가 되었을 때 저 다시 왔습니다 Q. 정국에서 전화가 되었을 때 오늘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Q. 정국에서 전화가 되었을 때 저 다시 왔습니다 왜 여기 막아져있어? 원래 막아져있던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막아져있냐? 왜 이렇게 막아져있냐? 왜 이렇게 막아져있냐? 막아져있냐?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왜 이렇게 막아져있냐? 저.. 저.. 왜 이렇게 막아져있냐? 이 동작.. 이거에만... 깼어 아멘 여러분들 그때 이상한 그림 하나가 또 있어서 내 그림이 지금 보관.. 거기 누구세요? 거기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혹시 누구 계십니까?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러면 내가.. 여기에 있겠.. 뭐야..? 여러분 잠깐만요.. 어떤 여자.. 여러분 잠깐만요.. 어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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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잠깐만요.. 다시 한 번 진입해 볼게요.. 자.. 할매가 어딘데? 지금 할매.. 어디에 계세요? 할머니 어디에 계세요? Downtonable Achievement I want to make this video You're out of the car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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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할매에요? 할매? 진짜 할매에요? 진짜 할매에요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잠깐만.. 나 이거 키는데 이거? 또 봄이.. 더 많이 가다.. 저거 뭐야? 제가 얘기한 것은..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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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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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이 안됐습니다.. 잠깐만.. 지금 너무 기운이 쎄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누구야? 누군데..? 누군데..? 응? 죽어 죽기 싫다 죽기 싫다 나 살고 싶다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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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라고 했어? 옆에? 옆에? 무슨 옆에 말하는거야? 옆에 왜?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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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정도면 나 이제 성의 표시 확실했지라고 잠깐만요 할매 듬뿍에 남았습니다 그럼 저도 더이상 해드리기 싫네요 저도 더이상 예의는 갖추기 싫어 이제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